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선포함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열방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참된 예수와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에클레시아 가운데 충만한 영으로 임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또 예수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와께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는이라. 아멘 자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인데 이 말씀을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뭐 같은 비유지만 마태가 쓰고 있는 것과 또 마가가 쓰고 있는 것과 누가가 쓰고 있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4장 30절에 있죠. 4장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이것을 언제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되냐면 주님 오시면 온전히 알게 돼요. 지금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에게 왜?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건 갈라버리는 거예요. 제자들과 아닌 자들을 가르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냐면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미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예수와께서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계신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만큼만 알아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정말 작아요. 그래서 탈모드에도 보면 이 겨자씨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물론 더 작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작은 씨앗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표현합니다. 심긴 후에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지금 두 개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마태복음에서도 봤죠. 여기서는 지금 자란다 커진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나무 나무가 되는 겨자씨 그리고 모든 풀 대조를 해 주고 있어요. 모든 풀보다 더 커지는 거죠.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이거 나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이라 이게 겨자씨가 자라면 쭉 자라면 4m, 5m까지 커버려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사도바울께서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씨가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죠? 무씨가 있는데 이게 무가 될 거라고는 상상이 안 가요. 정말 상상이 안 가요. 배추 씨를 심었 그 조그만 씨를 심었는데 배추가 이만한 게 진짜 이게 열린다는 게 이 씨로 봤을 때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겨자씨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이 씨로 봤을 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가 뭐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고 그렇죠? 밟으면 그냥 끝날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거 정말 이게 그냥 새들이 깃들이 생긴 게 아니라 와서 짜먹으면 그냥 끝나는 그런 시잖아요. 근데 이게 자라나면 자라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라나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씨로 봤을 때는 그 3m 5m씩 자라는 그 나무를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자라났다 그러면 새가 짜먹는 게 아니라 새들이 거기 와서 쉬어요. 그 그늘에 와서 쉰다고. 하나님은 예수와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끝을 고민을 하지 않으셨어요. 설계를 하면 미 마이클을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설계자는 설계자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걸 먼저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들을 시작해요. 어떻게 끄적끄적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에요. 마지막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면을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계를 해서 너무 잘 알죠? 마지막 작품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머릿속으로 끝내놓고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도면을 그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 세상 끝을 어떻게 할 것을 완성을 짓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하기 전에 이미 끝을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예수와의 이 비유를 보면서도 창세로부터 되어진 모든 비밀을 이 비유들 속에 지금 담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요 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이 성경이 기록하던 요 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창세 이전부터 끝까지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비유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담고 있는 이 겨자씨라는 것 이것 안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풀어내리기가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겨자씨 비유 이거 하나의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무게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무게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다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 성경을 다 알고 싶어요. 그런다고 우리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수준만큼만 주님이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6년 전 5년 전 6년 전에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시던 것과 지금 또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시는 게 또 달라요. 그때는 너는 이거는 얘기해도 너는 못 알아들어. 그랬던 거를 지금은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 여전히 지금도 제가 못 알아 듣는 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준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더 커져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정말 더 커져야 됩니다.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맨 마지막까지 살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요한이에요.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게시와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게시와 또 사도요한에게 부어주셨던 게시가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점진적으로 사도요한에게는 세상 끝까지 다 보이셨잖아요. 마지막까지 다 보이셨잖아요. 사도요한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게 요한복음에도 정말 예수와를 사랑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와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분이 요한이에요. 사도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게시를 사도요한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게시들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때 예수와를 서로 사랑할 때 정말 예수와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게시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선지자들에게 왜 주님이 말씀해주시고 왜 환상을 보여주시고 게시를 보여주시고 또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가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다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죠? 예수왕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마태봉 11장에 모든 권한을 다 주셨는데 이 또 이 아들은 아들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시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게시록 1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예수와 교제하고 싶다. 그런데 안 들린다. 모르겠다. 예수와를 사랑하십시오. 예수와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이 끊어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소리가 그동안은 너무 크게 들려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와만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은 끊어지고 예수와만 사랑하니까 예수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편 1장의 1장처럼 신의 시내가에 신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시내가에 뿌리를 내린 그 사람이 겨자씨 같았던 그 사람이 나무가 되는 겁니다.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예수와만을 사랑하십시오. 예수와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풀이 아니에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풀이 너무 많아요. 이름도 모를. 여러분 여기 바깥에만 나가봐도 이름 모를 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잖아요. 풀이 온 천치가 풀이잖아요. 그런데 저 은행나무 보세요. 와 저거는 한 15m 될 거예요. 그죠? 저 와 저 끝에 까치가 앉아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한데 저 끝에 앉아요. 까치가 이 바닥에 있는 어떤 풀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뚝 서있잖아요. 우뚝 그냥 들에 자란 풀 들풀이에요. 어떤 풀이 될 거냐 아니면 나무가 될 거냐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언제 자라요? 시내가 심겨질 때예요. 예수와께 심겨질 때예요. 예수와의 밭에 심겨질 때예요. 그때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마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게 세 복음서에 이 비유가 그대로 다 있는데 13장에 있어요. 18절에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채소밭에 라고 그랬는데 정원이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자기 정원 사람이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이것도 자랐어요.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만 넘는다 그러죠? 천만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800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800만 명의 교인들이 교인들 가운데 어차피 지금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성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겠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약성경을 안 읽어요. 예수와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신약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예수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약성경을 읽겠어요?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만 신약성경을 같이 읽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풀일로 살 거고 그중에 소수만 소수의 사람들이 나무가 됩니다. 그것도 정말 우뚝우뚝 솟은 그런 나무는 또 극히 드물죠. 모세같이 다네일같이 예수와의 제자들처럼 그런데 지금 이 세 곳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보면 13장에 마태복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여기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자기 밭은요. 이 세상이죠. 앞에서 우리가 또 다른 비유를 봤기 때문에 이것이 해석이 가능한 거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쓰실 때가 있어요. 인자 사람이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라는 말을 쓰실 때는 이 땅에 예수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셨을 때를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세요. 인자라는 표현을 천상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인자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오셨을 때를 가리켜서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는 창세로부터 라고 했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겨자씨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 겨자씨가 예수님이세요. 예수하께서 이 겨자씨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서 지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담이 겨자씨인 거예요. 겨자씨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겨자씨인 거예요. 이 겨자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기대를 갖고 계세요. 자라나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겨자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기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기대하고 계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나를 기대하고 계시구나.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기대하시고 얘는 실패할 거니까 실패할 것도 아세요. 그렇죠? 그러면 실패할 거 아시니까 얘는 뭐 실패할 거니까 그냥 대충 하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실패할 것 아셔도 아담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패배할 것 아셔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와를 믿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와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와를 믿지 않을 것까지 알아도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랑이에요. 아담을 보내셨을 때 기대를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 우뚝 서있죠. 나무가 됐죠. 또 요비라는 사람 역사에 뚝뚝 서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수많은 어떤 풀들이 있는데 우뚝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설 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이 사람들이 설 때 설 때마다 사람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어떤 아주 유명한 라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우뚝우뚝 서 있었어요. 누굴 기대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지난번에 욕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봤던 부분인데 에스겔 1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2절에 여호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 하자.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그 위에 펴서 양식을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기근을 내리겠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14절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욕 정말 노아 그리고 우리 머리 서게 되고 120년 동안을 여러분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비가 와서 홍수가 온다고 하니까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12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년이 아니라 12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분은 감당이 안 되는 분이에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죽인다 그래도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이 수종을 들었어요.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영어로 가득한 사람이면 욕 지금 지난번에 봤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진짜 시기나게 할 이방인의 대표 중에 대표가 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의 자기의 의 제다카 자기의 의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스 11장에 있잖아요. 우뚝우뚝 서 있어도 이 사람들이 정말 기둥처럼 나무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도 자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구만 가능하냐. 이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를 기대하는 거냐면 진짜 나무를 진짜 나무를 기대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쉴 수 있는 온 인류가 깃들일 수 있는 거대한 나무를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왕들을 보면서 다잇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사들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밖에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만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도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구도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 말씀이 밑에 또 계속 있어요.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전에는 뭐냐면 사나운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리라. 여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겠죠. 반드시. 17절 가령 내가 칼을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랑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칼로 다 죽인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욕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여와의 말씀이리라. 네오 마도나이.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전염병으로 죽인다 하자.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욕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목숨을 걸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제다카 의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네오마 아도나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에 예수하께서 예수하께서 지금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지금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누구를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를 얘기하고 계세요. 이 비유를 계속 얘기하는데 야 이 자식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 이 자식들아 나야 나 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꾸 지름을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라고 이 나무가 나라고 이 좋은 땅 좋은 땅 나야 이 이 나무 이 나무가 나야 이 녀석들아 그런데 비유는 뭐라고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이 나무가 나다라고 얘기해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참남한 말을 한다고 실제로 주님이 겪었잖아요. 못 알아 듣는 거예요. 눈을 뜨고 성경을 봐도 못 알아들어요. 얘기를 이렇게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설교를 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귀 귀에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세상에. 은혜예요. 은혜. 이걸 알아들었다. 이 말씀들을 지금 알아들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시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왜 저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지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소리소리 질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말해줘도 몰라요. 다 말해줘도 엉뚱한 소리예요. 다 말해줘도 엉뚱한 짓 해요. 어떻게 하라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말해줘도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100개 가까이 되는 설교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초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요즘 설교를 지금 바로 들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듭남부터 그죠? 어떻게 거듭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아주 기초부터 하셨어요. 기초부터 저도 몰랐어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저도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부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셨잖아요. 설교를 처음부터 들으셔야 돼요. 1편 게으름부터 그 첫 번째 것부터 전체를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거의 뭐예요? 제가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라는 어떤 전제가 많이 깔려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본인 스스로. 그게 살 길입니다. 처음부터 들으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알면 이상해집니다. 거듭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어버리니까 이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에요.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저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 시간도 단 10분도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어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잇느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계획하셨고 마지막 가지를 보셨고 그 마지막 결론을 지으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리실 것도 아시고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뒤에 가면 주님이 물으시죠? 51절에 일곱 개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예스 제자들이 예스라고 대답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걸 언제 깨닫게 됩니까?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을 그때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비로소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일부는 깨달았죠 일부 아주 작은 부분 그러나 이 비유를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자란 후에 이 겨자씨가 자란 후에 어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다 깨달아요 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후에 지금 주님은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무에 달릴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와께서 달리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가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 요업 다니엘 수많은 메시아 같은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밖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온 인류가 깃들여도 될 만한 그 메시아 그 나무 그분이 자기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어디 오셨어요 말구유에 베들렘 말구유에 집이 없어서 여관도 없어서 여관의 방도 없어서 말구유에 마구간에 주님이 오셨다고요 겨자씨로 헤롯이 두 산 아래로 사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와께서 그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피하셨죠 그게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겨자씨처럼 훅 불면 무슨 힘이 있어요 죽이면 죽어야 되는 그분이 그분이 예수와예요 그렇게 그렇게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겨자씨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다음 보실래요 성경을 신명기 21장에 신명기 21장 22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무슨 죄가 있다고 갈라데스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데스 3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장세기 12장 3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인난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신칭이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토라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토라가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는 그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시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시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달리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해서 예시아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다 당신은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예시아 당신은 나무에 달렸다고 말을 했어요 예시아께서 나무에 달리셨다 예시아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예시아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에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앞에부터 볼게요 18절부터 볼게요 사완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미슈파트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 하셨으니 예수하께서 그 겨자씨 같은 예수하께서 나무가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 십자가 나무 그 나무에 예수하께서 달리심으로 어떤 사람도 강도라 할지라도 우편강도처럼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예수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모셔들었을 때 그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어요 어떤 사람도 그 강도가 말해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흉악한 사람이라도 예수하께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그 왼쪽 강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습게 여기고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비아냥거렸던 그 강도 그러나 우편강도 그러나 우편강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나무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저주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하께서 거대한 나무가 되시고 거대한 우산이 되어주셨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거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여기 중요한 나무가 있습니다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나무가 있어요 그죠? 동산의 모든 나무가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나무에서 시작됐잖아요 3장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마지막을 먼저 생각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마지막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게시록 22장 게시록 22장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육사기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하여 있더라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14절 그 전에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 예수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에덴이잖아요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수와의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지만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와의 사람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을 예수와께서 회복하십니다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리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범죄했어요 그 시작 죄의 시작을 예수와께서 끝을 내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심으로 나무에서 범죄한 것을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끝을 내시는 거예요 이 저주를 예수와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에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심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심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와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심으로 필연적으로 예수와는 나무에 달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냐 했는데 이분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류에게 구원이 없어요 안 그러면 에덴의 회복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때를 부끄러운 것을 가렸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 아담 사이에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감추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기 시작했어요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감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감추는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어요 부끄러운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부끄러운 것이 없었는데 가린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화를 에덴 동쪽으로 쫓았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그 에덴 동산의 그곳이 그곳이 모리아산이 그 모리아산이 다이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성전자리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거기에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같은 그 에덴의 범죄를 누가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에덴을 예수와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무에 범죄를 나무에 달리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그분이 수도 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와를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고 왜? 메시아가 오면 안 되니까 마지막 예수와께서 태어나실 때도 죽이려고 했고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와께 집중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와께 집중을 안 하는데 사탄은 온통 예수와께 집중돼 있어요 온통 예수와께 왜? 예수와께 집중돼 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분도 예수와고 사단은 예수와께만 떨어요 우리의 눈은 사방 다른 데 가 있는데 예수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는데 사단은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단은 두려워서 그분께 집중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사랑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아담의 범죄를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렸을 때 이제 하나님이 추방시킵니다 아단과 하와를 추방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해 입히세요 아단과 하와에게서 영광은 떠났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를 처음 지었을 때 얼마나 광채가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전혀 아니죠 얼마나 광채가 있었겠어요 빛이 거둬진 거죠 하나님의 빛이 죄로 말미암아 그냥 육이 된 거죠 육 영광스러운 정말 얼마나 얼마나 공을 들여서 주님이 만드셨겠어요 자기 형상을 떠나 그 영광이 거둬진 거죠 하나님이 금류를 베푸셔서 가죽옷을 해 입혀요 그리고 내쫓습니다 두루 도는 화염검을 그룹들에게 명하여 다시는 그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마치 제 세상이 죄를 짓고 휘장 안에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그리고 함부로 거기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광야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해책상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무엇을 기대하게 하신 걸까요 성막은 에덴의 형상이에요 끊임없이 그 성막에서 제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에덴의 회복을 꿈꾸게 한 거예요 우리 출애국기를 통해서 봤죠 휘장의 모양이 에덴의 모습이에요 출애국기 26장 출애국기 26장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들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휘장에 뭐가 있어요 그룹들 천사들 천사들의 모양이 그룹들에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덴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모습이 휘장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에덴의 모습이에요 에덴이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휘장이 갈라질 때 휘장이 갈라져야만 에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단과 하와가 입고 있는 가죽옷 그 휘장이죠 그 가죽옷은 스스로 찢을 수 없어요 그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 없어요 성전에 성막에 성전에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 없어요 죽어요 사람이 이 가죽옷 아담이 자기 가죽옷을 찢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가죽옷 휘장 누구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야만 되는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와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두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와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이에 송서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담이 입고 있던 가죽옷을 이때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놓으신 가죽옷을 이때 찢어버리신 거예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송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이때 예수와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관이 함께 예수와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수천년 동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던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습니다 예수와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인자이신 그분이 저자씨 같은 그분이 자라나셔서 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도 다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도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게시록 2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겨자씨 겨자씨 그분이 나무가 되셨습니다 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온 인류가 온 인류가 거기에 깃들일 수 있도록 에베스 2장 14절 에베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오 예수와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오 십자가의 나무에 예수와께서 이렇게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아시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셨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셨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심으로 에덴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 처음부터 마지막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진행하고 계시다 예수와 예수와께서 지금 교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훗날 알기 시작해 다 깨닫게 시작해 정말 예수와께서 나무가 되셨고 나무에 달리셨고 온 인류가 깃들이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아담의 실패를 예수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이 나무에서 범죄한 것을 예수와께서 나무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또 나무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골로세서로 기억합니다 골로세서 1장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예수와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셔 죽은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와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허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 전의 악한 행실로 너희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고룩하고 흐목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보금은 십자가의 이 보금. 이 보금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보금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무엇에 집중했어요? 그 이방인에게 집중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금을 전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집중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하께만 집중했습니다. 예수하의 십자가의 보금에만 집중했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그분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이스라엘에 제가 집중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교회가 헌신해야 된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럼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오직 예수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성도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의 관심은 온통 예수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오직 예수와께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사람 예수와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예수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만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나무에 달린 자만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예수와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팔로미 나를 따르라 예수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된 것처럼 제자들이 후에 이 비밀들을 다 알았어요 그들도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무가 될 사람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죽어서 자라서 어떤 풀보다 자라나서 나무가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와 같이 이미 예수와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와께서 다 이루신 것에 우리를 지금 동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